네, 하사 아, 아이언이 아예 없었구나 에로우가 좀 까다롭네 화살이 좀 까다롭네 화살 하나 만들 때마다 저기 뭐야 깃털 하나 필요하네 어, 나야, 나, 나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 여기서 내가 칼 들고 있어, 내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알았어? 내 목 딸려고 두고 있는 거야, 지금? 아니지, 채찍질 하려고 그런 거지 따면은 저걸 못하잖아, 노동을 못하잖아 쇠산머리여? 아, 어, 뭐야 아니, 이거 떨어졌던 체력이 달아? 어우, 깜짝이야, 높은데 졌어 나 목마르다고 팔프로라 나온다? 쟤꺼, 쟤꺼, 저쪽, 저쪽 쟤꺼, 물있어요 잠깐만 쟤꺼 참고에 물있어요, 쟤꺼 참고에 호지 아이언 필요해 집이 말이야, 이거 고기를 구워야지 고기 고기하고 계란하고 같이 있으면 에그 만드는 게 나아요 나 계란 있는데 고기는 있어요? 고기는 없는데 저기 뭐야, 개수 가져갈 때 53개인데 반개만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클리 아 아 오케이, 나 13개 가져간다 흠 흠 글래 쓰자, 이거구나 일단은 제가 화살 드릴게요 일단은 화살 버렸어요, 바닥에 아, 그래요? 화살 만들려고 했는데 호지, 호지 스틸이 뭘로 만들지? 스틸 테크 타야돼 스틸 테크 타야돼 스틸 테크가 어딨죠? 툴 스미싱인가? 아니요, 그거 컨스트럭션 쪽에 아 물이 어디 있는데? 물이 없는데? 제 창고에 물이 없어요? 아, 이거구나 이거 여기 화살 23개 떨궈라는 색깔 바로 쓰세요, 저거 아 어, 사라지겠다, 잠깐만요 이게 40대야 되네 네, 그래서 지금 제가 건축 찍으려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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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축망치 오케이, 빨리해 아, 좋다 일단은 화살 떨구고 나무를 키러 갔다 와야겠다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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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야겠다 좋다 좋아 지금 제 철 넣는 거 녹았죠 많이? 음, 95개 네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이언 좋았어 열 개 만들어야 되네 난 그러면 석탄 같은 거 좀 캐러 갔다 올게 와무라 가자 어, 그래 장전이 안 되냐, 왜? 뭐?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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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키 두세요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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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클리 아아, 아아 오케이, 가자 가자 나 체력이 없어, 17밖에 없어 17? 어 잠깐만 나한테 퍼스트 에이드 있지 싶은데 아, 그거 쓰기 아깝잖아, 근데 제거 샀고요, 넣어놨어요 아깝다고? 그럼 여기서 한 번 갈까? 어, 써 써 써,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, 나를 보낼까? 아아 안 다는데 체력? 어, 그래? 어, 지금 아마 제가 프렌드 안 해놨을 텐데 기본 세팅이라서 아아 아, 그런 거구나 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대로 써보여어요 그러면 그냥 써? 붕대 쓰던지 밑에 붕대 있네, 붕대 아래, 저기 가시에 가서 박혀주고도 되고 어, 가시에 그냥, 가시에 찔러 죽어 그냥 아아, 알았어 정말 잔인하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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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는데, 일가게 돼서 다들 하하하하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 파밍을 위해서라면 하하 게임성을 이용해야 돼요 그쵸? 어, 이거 모래다 아, 이거 어머님 일어나는 거 보이네 우와,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죽는데 어 이제 내가 웬만하면 안죽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나무를 대량으로 파밍해서 아 그러게 물을 왜 마셨을까 괜찮아요 뭐야 지금 물 낭비한거야? 물 부족 국가에서 물 낭비한거야 지금?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래 어?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랍니다 맞아 이거 기자가 잘못 기사 써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아직까지 물 부족 국가 아는 사람 많더라 아 놀래라 기르기 모가지를 따야돼 칼좀 챙기고 좋아 됐나? 오케이 진흙 필요하지 진흙 아이언 줄까 아이언? 아이언 그거 용광로에 넣어놔 스멜팅해 스멜팅? 네 왼쪽에 오른쪽 두칸 오른쪽 두칸 오른쪽 두칸 아 오케오케오케 했어 밖으로 나오면 돼 오케이 어 안되겠다 여긴 잠시만 잠깐만 소비는 없네 그러면 이제 건축 어 여기 땅콩 갈거에요 여기 아니 아니 여기서 진흙 캐고 있는데 진흙 캐고 있는거에요 어디에 가건물 지을만한 곳 없을까요? 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가건물이 어디야 가건물 지을만한 곳 일단 나부로 제가 집을 안칠거거든요 여기여기 당당하게 여기다 지어 가건물이 뭐야 뒤에다가 가짜건물 아 미치 아 그래서 거기인척 가자고 좀비한테? 이게 아니고 연습용 스킬 올릴용 아아 아아 그것때문에 그러면 그냥 뭐 아무데나 여기 확장공사에 이런데 있고 이런데 커피 만들어볼게 이런데 그냥 보안해도 되잖아 이런데 확장공사에 오른쪽에 왼쪽에 여기 깨졌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일단은 올릴게요 웬만하면 주유소를 좀 지키면서 어 입구 막아버리던지 그냥 안쪽에서만 들어가시는 걸로 할까요? 바깥쪽에서 통과 가능한 걸로 할까요? 통과 가능하게 오케이 그렇지 커피랑 물 어딨어 물 나한테 있어 줄까? 어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고급질로 쓰기엔 할거니까 그냥 대충 나무로만 지을게요 오케이 됐다 룬형 필요하면 말해 아 나 못죽이는구나 아 패스트 크래프팅 찍어야겠다 오케이 찍어야겠다 뚜뚜뚜 내가 봤을 땐 4일차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방문 어딨어 어 일로 따라와 여기있어 여기있어 가자 가자 땅 좀 팔아가자 응응 석탄 좀 켜야돼 석탄 흐흐흐흐흐흐흐 어 어딨지 저기 이쪽 오케이 고깽이 필요한거 아니야? 고깽이나 들고있어 나 없는데 아 어 우리만 있으면 돼 넌 넌 사주경제에서 날 지켜줘 하핰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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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뭐 찾는데요? 이거? 나 지금 석탄! 아아 하다보면 감이 와? 이 맛이 아니야 원하는 흙맛이 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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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체력 안달았지? 어 안달았어 가다가 여기 이런 데 보면 나무 밑에 같은 데 보면 새 둥지 있거든? 새 둥지 있으면 깃털 다 뽑아 아 오케이 이거다 어딨어? 이 맛이야 이 맛 이게 흰색 가루가 없거든? 이게 나중에 포기약 포기약 재료야 포기약 파란 양 왔는데도 딱 캐고나 밑에 땅 색깔이 바뀌잖아 이런 건 쓸모없어 아 오케이 역시 건축 레벨은 짐질때 진짜 빨리 오르네 됐고 벌써 10레벨 찍었어요 좋아좋아좋아 저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게 있어 그걸 찾아야돼 그걸 옆에서 슉 그냥 이쪽으로 가자 이거 하고 있으니까 마치 러스트에 처음에 땅하러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으흐흐흐흐흐흫 어 여기 여기 그거다 불타는 땅이네 일로 가지말자 거기 엄청 더울텐데 불타는 땅 너무 더워 차라리 우리 얼음 어 여기다 이거 이거 새까맞잖아 아까전에 하얘잖아 그치 이걸 캐러가야돼 오케이 석탄줄기는 없어? 석탄줄기 개많은데 아 그거 나중에 땅파운로 나와 석탄 뿐만 아니라 모든 광석이 다 보여있는 데가 있어요 개질이네 그 풍수지리 좀 찾아봐 형이 어... 이쪽으로 와 나 여기 떨어지면 가겠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역시 계단을 만들어야지 이쪽으로 가서 얼음으로 가자 눈밭 눈으로? 오케이 눈밭 가서 우리 근처에 아마 군사기지 있을거거든 어 나 봤어 어 봤다고? 뭐가 막 터지더라고 지뢰가 아까 아까 지뢰 거기 가야돼 거기 가서 우리 지뢰에 지뢰에 어디로 가자 미쳤어? 그 땅바닥에 까맣게 땅바닥에 잘 보여 지뢰에 구별 가능해? 어 까맣게 있어요 바닥에 동그랗게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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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에 지뢰가 또 그거 생각나는데 저번에 할 때 흐흫 이리로 가봐 지뢰제거반 흐흫 우리 지뢰제거반이야 지금 지금 앞에 지뢰 잘못 박아가지고 아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뭐있다 어 좋아 석탄 아냐아냐 이거는 그거 석탄 아냐? 아냐 흰색이죠 흰색이 더 많잖아 응 이거는 폭약재료 별 차이도 없는거 같은데 나중에 딱 바로 옆에 두고 보면 엄청 차이 많을걸? 그니까 검은색 바탕에 흰점이랑 흰 바탕에 검은점 흰 바탕에 검은점 응응 약간 어 그런 차이가 있어 흐흫 흐흫 암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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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어 뭐야 어 깜짝이야 화면 지금 안 깨질텐데 어우 추운데다 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헐트월들 생각난다 흐흐흐흐흐흐흐 거기는 진짜 눈을 눈밖가려면 정말 원정을 한번 가야되는데 거기는 엄청났죠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 하지 엄청나지 나 방사능까지 있잖아 자 일단 오케이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나오지? 맘은 아니.. 맵 한번 켜봐 오케이 울로 쭈욱 가야되 intact 나 따라와봐 아 오케이 알겠어? 네 화면 봤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돼 여기서 좌회전 어우 저 좀비 기어다닌다 좀비 기어다닌다 쟤네들 어 무시하자 잠깐만 왜가요? 그거야 좀비 가면 아 진짜? 아까 전에 아까 세렘 잡다가 제가 나간 도리를 아이템 구해 올게요 우리가 우리가 약 구해 갈게 약 구해 올게 어 그러면 좀 이따 갈게 우리가 꼭 구하러 갈게 형 어딨어 아 형이야? 형? 그것 좀 해야지 파밍은 하면서 가야지 아 오케이 왜? 큰형 좀비다 큰형 좀비 여기 왔어요 그거 나 화살 있어 화살 쏠까? 러시아 큰형 좀비다 헤드만 쏘세요 헤드만 몸에 맞추면 효과 없어요 어 아 그래요? 네 어 이거 확대도 안되나 아 확대된다 넘어뜨려서 칼로 머리 쑤시는게 제일 빨라 아 머리 머리 쐈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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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? 죽은거 같은데 한방에 죽였는데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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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봤어요 루니 뭘 한방에 맞추는거 어떻게 봤어요 내 목돈이 더 센겁니다 하여튼 그냥 문제에요 옷을 왜 다 버렸어 칼로 칭찬이 되나 어 필요없어 어 저기 또 있다 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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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이거면 되나 여기 엄청 많아 어 하고 있어봐 어 뭐여? 어 간다 간다 가 가 어 또 있네? 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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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많은데 이거 일곱이 많이에요 오케이 어 잠깐만 시간 보면서 하세요 나에겐 목돈이 있지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조파게야 나 죽지마시고 어 잠깐만 아 얘 왜이래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어 어 좋구요 살았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해 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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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가 어그로 끌게 가만히 가만히 형 망했어요 어 이제 무시하자 무시하자 아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돼 이렇게 이렇게 요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됐다 했다 머리 맞췄다 한 마리는 아 죽었구나 어 여기 도끼 있어 어 이거 왜이렇게 많이 와 왜이렇게 많이 또와 엄청 많아 어 그래 너 이거 도망가 도망가 아냐아냐아냐 파밍해 파밍해 아니 이게 파밍 강이 아니야 지금 아냐 어 지금 근처에 3마리가 있잖아 죽이면 되지 일어나 목두 쓸게 올라오 내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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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내딜어 어 오케오케오케 목둔만 있으면 두려울게 없지 야 다 뒤져 야 엎어져 어어어어어 오진다 나도 목둔 째야겠다 이게 목둔이거든 좋아 잠깐만 어어어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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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집 못갈거같애 야 나 집 못갈거같애 아이고 가셨네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8시 반이에요 아이 미친 내 텐 돌아올 수 있겠어요? 나 나 나 나 나 나 잠깐만 다 잡고 갈게 아이 미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가 봐야겠다 오오오오오오오 아이템 찾으러 간다 띠타이 띠띠이 내가 다 먹어야지 일단 형이 먹어둬 잠깐만 옷 바꿔야겠다 내구도 많은걸로 바꿔야겠다 아우 좋습니다 루트님 아주좋아요 형 먹어만둬 니 아이템 안건뜨렸어 아 그래? 오케이 금방이네 금방 어 냅둬 나간다 좀비가 뒤에서 오는지도 몰랐어 좀비 소리가 잘 안들려 이 게임 조심해야 돼 이번에 패치되서 좀비들 소리 안내는 경우도 있어요 뭔 거지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진짜 안내요 소리를 아 진짜 아무 소리 안나잖아 소리 안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게 패치가 빠진거 아냐 됐다가 뭔가 음성 음성 빠지고 패치한거 아냐 좀비가 소리가 안나는 경우가 어디있어 어 그니까 우오오오 그래야되는거 아냐? 그치 좀비들이 묵음을 수련했어 그니까 아까 석탄 석탄 많이 캐서 나 이제 횃불 많아 횃불 부자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저어주세요 모자 아니 모자는 필요해 저 지금 건축하는데 너무 안보여 앞이 내가 옆에다가 하둔 써줄게 저 계속 올라가는데 위로 어 위로 계속 써 탄을 줄게 와우 목두네 흔적이다 어 나 왔어 아 군사기지에서 자는거 어떻게 생각해 좋지 못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미쳤어? 아 근데 오늘 못가겠는데 밤아웃이인데 일로와 여기서 하루끔 지나자 이 집안에 들어와 잠깐만 그냥 R 눌러 R R 누르면 다 먹어져 루팅할때 R 누르면 거기있는거 다 먹어져 어 거기 내가 창문 뚫어놨어 벽돌 밟고 어 누구야? 거기 말고 옆에 벽돌 밟고 나오면 돼 옆에 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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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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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쪽으로 와 형님 안보여 아 소리 들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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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벽돌 밟고 올라오면 돼 아 아 오케이 어 어 어 됐다 과정은 순조로웠습니까 어 여긴 순조로워 어 힘들었다 다 죽였나보네 어 안됐다 안돼 조졌어 집 가자 그냥 아니야 지금 조미한테 걸리면 좀비 뛰어와 어 그럼 나 이제 뭘 보면서 작업을 해야되지 어 마침 나무 다 썼네 아싸 작업 안해야된다 아 아 나 나무 많은데 아 하하하하 전 자꾸 좀 쉬겠습니다 형 어? 집에 한번 가자 하하하하 아 기다려봐 지금 가다가 죽을수도 있다니까 진짜 그게 다 재미야 어? 기다려봐 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그리고 나 하나 까고 가야돼 어우 소리들려 기다리세요 조금만 치세요 하하하하 금방 갈거니까 어 난 지금 금고만 까고가자 다 까자 어 다 깠어 어딨어?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됐어 끝났어 아 뭐 있어? 종이? 그지 같은거 나왔어 뭔데? 권총 그거 재료 좋은거 아냐? 아냐아냐 권총은 저도 안쓰는데 이제 가자 가자 잠깐만 뭐라고요? 어우 근사한거 들고있네 파밍 다했어? 했네 어 다했어 여기 다했어 가자 가자아 잠깐만 여기 그냥 수직으로 달려 이쪽이야 여기여기여기 수직으로 달려 수직 수직 여기여기 어디 여기여기 이쪽으로 가면 돼 아 원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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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위험하게 숲으로 가야겠어? 그럼 어떻게 갈까 아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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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곰 만나면 둘중에 하나는 죽는거자 곰을 만나면 집으로 들어가서 로스트님한테 죽게하자 네? 저요? 저 지붕에 있는데 어 여기 호수도 있네 어디에 여기 옆에 어디있어 오른쪽에 나 안보여? 나 페프리드가가고 있는데 안보여? 전혀 아아 아 저기있네 형은 안보이네 난 너 니가 보일때 왜 넌나 아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ㅋㅋㅋㅋ 호수에서 여기까지 물을 갖고 올 수 있나? 안돼 왜? 너무 힘들어 그거 양동이 들고 퍼와야돼 여기서가 다 안되는건 없지 안되는건 없는데 힘들어서 안돼 그치 일로 가면 맞나? 아냐 여기서 왼쪽이야 여기 왼쪽 여기서 왼쪽 이쪽이야 여기서 쭉 내려가면 되네 어 그냥 내려가면 돼 그거 열두시 방향의 그거 있잖아 침대 모양 어 그랬나? 그거 보고 가면 돼 그냥 결국 오시네 가야죠 나무가 91개인데 나 97개밖에 없어 야 이거 많은거 아냐 그래? 어 지금 여기서 제가 쓴 나무가 지금 2000개가 넘는데 야 미쳐줘 내가 나무 캐서 갈게 이 시간에요? 아냐아냐 그냥 와요 아냐 나무나 나무나 깡 아냐 나 이거 있구나 같이 깨자 같이 깨자 같이 깨자 괜찮아 나 후라씨 있어 랭닉이 있는거 아니야 어우 소리 왜이래 어우 개무서워 이 소리 듣고 좀비도 뛰어온다? 아이 미친 우리 불빛 비추는건 상관없지 아니요 불빛보고 나와 아이 미친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내가 후라씨 켜줄게 왜 그렇게 흔들게 살아야 하루정도 쉬어도 되잖아 하루정도라니 하루정도라니 무슨소리에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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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집에 가야 돼 이제 좀비들 소리 들었을거야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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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레벨 18레벨 남았어요 발 앞에 보여 발 앞에 보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전쟁에서 군인들 막 뛰는거 같애 여기 저 보여요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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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대기에 꼭대기에 아 보여 꼭대기에 있어? 왼쪽 꼭대기에 있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일단 들어와 형 들어와 어우 야 이제 소리 오졌다 이제 어 집 열어 집 열어 너무 잘졌다 집 편안하다 어 사다리만 사다리 만들었어 사다리 아 오케이 여기 오오 자 여기 나무 내가 400개 떨어져 줄게 아니다 600개 400개 427개 오케이 석탄도 좀 드세요 아 석탄 맞다 석탄 줄게 석탄 나는 없어 어 마모라 넣어줄게 왜왜왜왜왜왜 석탄 저 뒤로 풀어 떨어지고 있어 아 아 어 나도 횃불을 만들어서 알아서 깔아서 살아나봐 어? 횃불 있잖아 20개 오케이 아 오오오 이야 올림픽 뭐 저거 같은데? 올림픽 소년 같은데? 봉화 올리는거 그거 하하하하 어 어 좋았어 멋있는데? 결국 작업을 시작하게 만들게 이거 하나하나가 저거잖아 그치 석탄 한개 와우 나도 만들어야겠다 24레벨 나 못만두나봐 왜? 나무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그런가봐 나무 저한테 다 덜고서 그런거 아니야 지금 만들어지는게 켜있는게 없어 지금 뛰어나온거 루님이에요? 어 아 잘가요 나무 캐서 갈게 나무 캐와 라고요? 아아아 안 캐어도 돼요 어 잠깐 쫄쫄쫄쫄쫄쫄쫄쫄 좀 캐서 갈게 근데 횃불이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? 횃불이야? 어 이거 만들어나봐 저 그렇게 밝다는 느낌 안되는데 주위만 밝아져 주위만 여러개 박으면 가중치가 높아져서 아 나 배고프대 계란 먹어야지 아 못먹네 맞다 그거 흰가루는요? 아 줄게 줄게 체계가 다 생겨야지 그래도 계란이랑 물만 있으면 되나? 아 고기 있어야 되는구나 계란이랑 고기만 있으면 돼요 물 필요 없어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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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무 좀 캐 볼까? 어우 좀비들이 없네 아주 좋네 여기 한번 크게 무너집니다 여기 여기 기둥 아 이거 가로등이잖아 뒤에 뒤에 있어 뒤에 뿌렸어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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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무서워 쪼놨어? 어 마모님이 챙겨놓은거 여기 어? 파란 약이 어딨더라? 제적, 제적 고비 여기 있었나? 횃불이 있는데 어디있어 도대체 못찾겠어 아아 맨 앞에 있구나 아아 오케오케오케 몰라 어딘가 있을걸? 횃불 위에 계속 붙여야돼? 어? 횃불 위에 계속 붙여야돼? 아냐아냐 아무처럼 더이상 더 만들필요없지? 어 지금 필요한 만큼은 제가 딱 챙겨놨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서 아래에 박아둘게 파란 약 만들 때 1분 걸리네 퀵컷찌거도 이렇게 하고 횃불을 어떻게 넣는거야? 아아 이런식으로 그 빨간, 그 마모님 그 인벤토리에 네 첫번째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고기 있잖아요 네 그거 버리세요 그거 쓸데없어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